연우의 눈에 빠져드는 파트 연우언니의 눈에 빠져드는 파트가 있어요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메인 댄스는 셔플톤이 반주에 나온 셔플하면서 하루에 뻔한 셔플톤 댄스가 있고요 5, 6, 7, 4 빠바바밤 사실 이게 체력 소비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강조에 계속 이 춤을 추다 보니까 웨스트 드럼 하기 전부터 이 춤을 추니까 땀이 그 날이에요 두 번째는 후렴에 나오는 배 앤 댄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머리를 휙 휙 치면서 골반을 튕기고 살랑살랑 치는 댄스거든요 머리 눈에ạ Pompe의 골반을 맞지않아 ahead gebracht지 오~~ 그럼 패시한 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댄스 이제 이 추면 인사댄스들 둘 Rhiamo zin 옆에 흔들어 대는 u 워우우우우 또 하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